오늘은 드디어 제가 발리 여행을 온 거의 목적이죠 롬복 섬에 있는 펜발론이라는 마을에 가는 날이에요 지금 아침 7시 변부터 일찍 나왔고 지금 택시 타고 오늘 스피드 보드 선착장에 가는데 오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이 여행할 한국군을 구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가 가고 싶어서 발리 여행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택시를 2시간 타고 배도 2시간 정도 타고 또 차를 3시간? 4시간 정도 타고 롬복에 펜발론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가 지금 7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거의 2시간 반? 빠당바이 항구에 도착을 했고 미리 예약해둔 배표를 찾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일단 나무가 있어서 먹었는데 나이 아냐 다이아라 타고 가니까 진짜 여행 가는 느낌 달라 달라 아니 방금 몇 시간 전까지 천둥치던 날씨 맞냐고요 날씨 너무 좋잖아 아 근데 여긴 사람이 엄청 많네요 예스 드리마카시 땡큐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여기 첫 번째 열이 제일 좋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발리에 롬복섬에 있는 펜발론 마을에 아낙사라킬 가고 있고 제가 솔직히 혼자 가기에는 조금 무서워서 같이 갈 사람을 인스타로 구했어요 근데 발리 여행 중에 이렇게 험한 산에 힘들게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싶어서 기대는 안했지만 또 몇 명이 연락이 와주셨고 또 마침 급하게 날짜를 맞췄는데 같은 대구인 같이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마음 심적으로 너무 편하고 또 업체를 끼고 안전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상덕했어요 둘 쉬고 싹 출발합니다 간다 이제 사람이 없어 이제 기절이야 기절 다음 콤발롤 이런 막내는 따라서 editors 잘 добавля긴 어? 저까지 나가야될라? 저까지 나가야되나? 한 벽 예 어? 저거다! 어? 저거다! 저거다! 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왜 왜 왜 왜 왜? 어 이고가 푹 거야 이게 땡큐 땡큐 어깨, 아무 관심 오케이 땡큐 땡큐 한 번 더 마이킹 두시까지 하자 자기가 가가지고 돈을 달라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 맞아 3시간 정도 아하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루디빌라 루디빌라의 카운트에 기사님이 중간에 바뀌네요 왜냐면 여기서 3시간 걸려가지고 그냥 이제 발리는 발리라는 나라 같고 여기가 진짜 인도네시아 같아 펜탑은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와 지금 정확히 7시고 이제 도착했어요 와 진짜 와 너무 힘들다 진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오늘 이동만 12시간을 했어 와 확실히 여기가 좀 이렇게 지대도 높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추워요 약간 쌀쌀한 가을 저녁 느낌? 산에 올라가면 내일 더 추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이스 투주 ift주주 shelf 스테우 같이erus 헤비 아나가 이렇게 음 음. 배고파. 오늘 샌드위치 한 개 먹고 지금 몇 시간을 이동을 했는지. 추워 날씨가. 왜? 피니쉬. 피니쉬? anywhere another beer? no beer? no beer? oh my god. 앙젤레티, up and down. it's gonna open. 오케이. he can buy for you. oh really? yeah, he can buy for you. uh huh. around 20 minutes from here. use the scooter. 20 minutes? yeah. really? why it's too far? 우리가 자꾸 빈땅 빈땅 거리니까 빈땅 사다 주신다고. you don't like 빈땅? 맹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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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땅 맞다. 핫 비얼. 핫 비얼. 신갈아자. 이제 와이 tela Essa Legislation.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피쉬 먹고 싶었어. 굿굿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굿 테스트. 예방. 웃겨. 인도네시아어로 고양이가 구찡이래요. 구찡. K-U-C-I-N-G 아, 예뻐. 구찡. 구찡. 대답하는 것 같아. 구찡. 입고 싶어? 입고 싶어? 네. 날씨 좋아졌어. 오징어 건조시키듯이. 제발, 제발 이렇게 빌게. 오늘 작동해줘. 오, 산이 보여요 이제. 아, 너무 예뻐요. 아, 예쁘다. 낮에 보니까 훨씬 예쁘다. 대박. 미쳤어. 린자니 산이 완전 제대로 보여요. 땡큐. 이거 커피가 런복식 커피래요. 되게 특이해. 이렇게 뷰 앞에 앉아서 먹습니다. 미쳤죠? 약간 이렇게 머드처럼 엄청 걸쭉해요.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있어요. 이거 커피가루랑 쌀가루 섞었대요. 맛있어, 맛있어. 약간 깔끔한 맛보다는 진짜 깊다. 어, 맛있는데요? 맞죠. 아, 진짜 신기하네요. 소스도 없고 진짜 별거 안 들어갔는데 맛있어요, 맞죠? 왜 맛있지? 진짜, 왜 맛있지 싶을 정도로. 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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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결전의 시간입니다. 진짜. 도와주세요. 착하게 살았잖아요. 어. 어. 일단 되긴돼. 일단, 일단 돼요. 일단 날려봐야 되긴 한데, 일단은 배터리 작동, 작동한다. 지금 이제 한 시간 동안 동네 마실러 갑니다. 우와, 그 사이에 구름 꼈어. 와, 여기 진짜 발리랑은 너무 다르다. 와, 너무 예뻐. 아낙다라? 아낙다라. 어, 저기래요. 우리가 오늘 올라갈 벗입니다. 여기 로컬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길이요. 우와, 갑자기 대나무 숲이 나왔어. 이게 샘발론에서 첫 번째 집이래요. 약간 우리나라 초가집 같은 거. 저희 진짜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미쳤나봐. 우와. 저기 산에 구름 앉아있는 거 봐봐요. 미쳤어요. 아, 나 이거 미쳤다라는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미쳤음. 이게 다른 말이 어떻게 나와. 우와. 우와, 너무 좋아. 저게 뭐라고 했지? 브러가시앙? 브러가시앙? 브러가시앙. 브러가시앙. 이게 아낙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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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제 우리가 오늘 갈 아낙다라이고. 이게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브러가시앙. 저기 올라가도 여기 뷰가 보여서 여기도 되게 좋다고 추천을 엄청 해주셨어요.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카우푸? 아, 카우푸? 네. 뭐야? 석동으로 간데라. 아아! 카우푸. 오케이. 굿. 나이스, 나이스. 배추 농사짓네, 배추. 한국이랑 비슷한 거 같아. 여기 약간 강원도 느낌이야. 이렇게 일부러 천천히 달리면서 여기 한 바퀴 돌고 있어요. 크게. 농작물이나 어떤 거 농사짓고 있는지 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기 전에 투어사 끼는 거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 너무 잘한 거 같아요. 하나도 안 아깝고 벌써. 너무 좋아요. 우와, 귀여워. 이거 스쿠터도 빌려주나봐. 여기 약간 제주도 느낌 나요. 안녕. 아, 구름이 예술이야. 날씨 너무 좋아. 우와, 여기 꽃들도 너무 예쁘고. 신기한 게 동남아는 올 때마다 항상 꽃이 펴있어. 너무 예쁘다. 완전 봄날씨야. 여러분, 한국 많이 춥죠? 전 너무 좋아요. 여기도 굿짱이 있어. 굿짱. 가자. 여기 고양이들 다 애교쟁이야. 이거 봐. 자꾸 대답해. 굿짱. 이거 봐. 아이고. 굿짱. 굿짱. 이런 고양이 같아. 그니까, 어느새. 손 탔어, 손 탔어, 벌써. 여기 뭔가 카페 같기도 하고. 이렇게 텐트들도 빌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펴져 있고. 아, 노래. 아, 노래 이거 왔냐고. 멋진 풍경에 그러지 못한 노래. 진짜. 이게 무슨 장르를 하는 거야. 그니까. 이게 바로 짬뽕이다. 이거 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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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풍경과 귀여운 고양이가 있다네. 여기 천국이다. 천국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결국 드론 사망했어요. 아, 진짜. 제가 이 산에 가서 이 드론 샷을 찍는. 진짜 그게 목표. 최종 목표였는데. 누구 탓할 수는 없죠. 제 부주의로. 진짜 눈 깜짝할 새에 떨어져 버려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이상하고. 시간 되돌리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꾸 생각할수록. 어차피 안 되는 거. 생각하면 할수록. 속상만 하기 때문에. 빨리 털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지만. 드론 없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바다에서 찍지 말고. 어제 먹고 너무 맛있어갖고. 1인 1 메뉴. 하하하하. 어제 저희가 모토사이클. 모토바이크 타고 가냐니까. 오픈카 타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하하하하. 오픈카. 하하하하. 설마 쪼리를 신고 가진 않겠죠? 갈아 신으시겠죠? 근데 린자니섬도. 쪼리를 신고 가시는 분들이라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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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올라가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많이 올라왔어. 하하하하. 와. 이거 진짜야. 진짜. 진짜. 진짜야 저거. 이게 창피 진짜. 하하하하. 나 괜찮아요 이건 너의 물 물? 물이 너무 많아! 와! 물이 너무 많아! 해!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아! 네, 물이 너무 많아! 약간 코리안 백팩커 보시면 드릴려다가 바로 깨기는... 최초 들어준데도 같이 나눠가지는... 이게 바로 코리안 백팩커다! 널널하잖아! 오, 대박! 널널해! 널널해! 이래야 약간 가방 밖도 살고 간지도 살고 예쁘다! 여기 오케? 야, 구! 어? 겁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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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난다!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인도네시아 분들이 올라갈 때 이걸 들고 올라가거든요? 난 진짜 이거를 내 눈으로도 보고 싶었고 경이롭다 약간!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심지어 쪼리를 씻고 올라가신다니까요! 진짜 싫어하냐고! 그리고 시작할 때,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너의 손으로! 진짜? 어, 오케이! 이제? 이제? 네! 37cm? 네! 어? 와우! 어허! 어허! 헉! 헉! 어허! 아하! 오케이! 와! 와우! 와! 와! 근데 진짜 승모건이 찢어질 것 같아! 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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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와! 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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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자니? 린자니! 와우! 네! 9년 전에, 린자니를 만들었어요! 와우! 2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의 손으로? 네! 정말? 정말? 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케이! 너의 슈퍼, 슈퍼맨! 고고고고고고! 오케이! 오 마이갓! 아, 진짜! 드디어!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4월달부터 지금 12월까지 네, 8개월간 정말 오고 싶었던 곳에 왔고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오고 싶었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고 찾을 수 없어서 더 오기가 생겼던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를 릴스 한개로 보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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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왔고 정보가 없었고 구글 맵에 검색을 했을 때 현지 사람들의 리뷰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 리뷰도 그냥 좋았다 얼마 정도 걸렸다 이런 것밖에 없었고 가는 위치라든지 출발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 돼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여기를 태그해서 올린 현지 사람들한테 무작정 인스타 DM을 돌려서 저 좀 도와달라고 나 여기 너무 가고 싶은데 정보가 없다고 해서 물어 물어 물어서 어떻게 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온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되게 잘 맞는 언니랑 오게 돼서 너무 좋고 가이드분도 너무 좋고 지금 출발 전부터 기대되고 너무 좋아요 비록 드론은 파손됐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저거 물 손에 들고 간다 뚜껑 뚜껑 없어? 널립 널립? 예 와이 저 끈으로 옆에 묶어주면 좋을 텐데 여기가 초반에는 산길이 너무 험해서 많이들 힘들다고 해가지고 2시 38분에 올라갑니다 2시 38분에 올라갑니다 2시 38분에 올라갑니다 아니 10분 아니에요 5분 5분 와 힘들다 우리 알코올이 없죠? 오늘? 오늘? 네 진짜? 너 게임을 게임하는거야? 오 예! 오 마이 갓! 어나더 이제 어나더 레벨 여기서부터는 엄청 높고 미끄럽대요 지금 땅이 너무 젖어서 미끄러워 근데 이게 진짜 엇긴 게 너무 힘든데 그 밑에 올라오고 있는 본형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너무 미안해 내가 뭐라고 와 90도야 90도!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와 진짜 심하다 이거 와 이게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미끄러워가지고 지금 본형 이거 어떻게 올라오노? 아 진짜 어떻게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릴 수 있지? 예!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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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예요 내 발로 기어가 이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위에가 안 보이니까 약간 이제 다 와 가나 보다 하는데 계속 올라가 문이다 문이다! 보고 싶었다! 문이에요! 위에 사람 많아 빠기! 빠기! 짜잔! 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원래 여기 뒤로 엄청 멋있는 능선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야 되거든요 Let's go! My stupid heart Don't know I tried to let you go So many times before And I got back in 이게 뭐람 현실 인스타 OR 현실 멋있다 우와 18살이래요 롬복 백패커들입니다 간지 납니다 네 저 여자친구에게는 짐을 지워주지 않았어 맞네 다 뭐야 멋있어 간지 뭐야 너무 너무 저기 문 지나서부터는 길이 나쁘진 않은데 이 긴 바지 필수입니다 오와 아이고 막 힘들어네 예 예 와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 와 너무 이쁘다 와 여기 보세요 제가 구름 위에 있어요 와 너무 이쁘다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됐어요 순식간에 정말 3초? 갑자기 언니가 앞에서 소리를 치길래 앞을 탁 봤는데 갑자기 해가 뜨기 시작하더니 아 진짜 울컥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안녕 얼마세요 와 여러분 여기 진짜 천국입니다 천국 정말 말로 설명이 안됩니다 이게 카메라로 담으 수가 없어요 하 하 하 하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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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라왔는지 다 까먹었어 에잇 으아아 으아 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아 더웠다 하이브이 와 뭐야 사람 많잖아 여기 캠핑장인데요 그냥 여기 사진 찍자 너무 예쁘다 이게 일출이 아니라 일몰이라는 거 와 구름이 시간별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세요? 저기 위치가 지금 미쳤어 딱 린자니 뒤쪽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완전 학생들도 많고 텐트도 평영색색 있어서 너무 예쁘고 진짜 꿈같아요 꿈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다 학생이에요 다 학생 진짜 여기 무슨 단체로 현장학습 왔나 싶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 사리입니다 와 와 6시 6시 10분인데 갑자기 엄청 어두워졌어요 본영이 오늘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와 바나나 프라이 오 비쌍고랭 비쌍고랭 산 위에서 튀긴 프라이를 먹다니 와 아 라이스? 아 오케이 이거 힘들게 들고 온 물을 다 밥에다가 썼대 여기 지금 햇반 도입이 급합니다 지금 와 와 이게 우리 캠핑 캠핑 바나나로 튀기다니 만두 아니야 만두 약간 탕수육? 중국집 만두 치얼스 땡큐 먹어보겠습니다 산 위에서 먹는 바나나 튀김 맛있다 약간 바나나가 내가 생각한 부드러운게 아니라 쫄깃쫄깃한 바나나 맛있다 바나나 튀김이랑 따뜻한 티 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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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바나나 빡지 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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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설치했대? 그러게 우와 파이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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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지금 거의 2,000m 산에서 치킨 드셔보셨습니까? 내가 진짜 2,000m 산에서 치킨을 먹을 줄이야 진짜 여기서만 할 수 있다 잠깐만 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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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드랜턴 라이트 진짜? 사이드 사이드 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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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의 레스토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발 직접 갈아서 맛있네요. 진짜? 이거 템페랑 튀긴 거. 슬라맛 맛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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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란 따로 삶아서 껍질 까서 넣은 거죠? 그리고 아까 튀긴 치킨이랑 야채랑 컬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스파이시 소스? 스파이시. 진짜요? 이거 고급 레스토랑을 가야지 해주는 거래요. 저 돌판을 직접 들고 왔어. 아 진짜.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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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вой의 중, 스톤?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빌리굿 빌리에나 핫소스인데 야채랑 핫소스랑 오 메이크 디미더 레시피 디미더 레시피 제 인생이 가장 고소하다 템페 진짜 맛있네요 두 군데 고기 같아요 엄청 부드러운 고기 너무 맛있어 왠지 화장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귀엽게 살짝 땅을 파 놨습니다 근데 불빛이니까 밖에서 다 보여 안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 안에서 금지 그리고 지금 약간 물에 쩔어가지고 살짝 더 처졌어 애가 일어나서 처리 금지 슬람 압박이 아 어제 애들이 2시 반까지 안 자고 계속 시끄럽게 해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어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춥다 아니 이 친구들은 새벽 2시 넘게 자 놓고서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젊은 게 좋구먼 아니 어제 진짜 막 노래 부르고 랩하고 힙합 부르고 근데 술 한 모금도 안 먹었대요 근데 또 담배 냄새는 하루종일 나 아 바로 앞에 바다였어 몰랐는데 아 여기 육지 뒤로가 바다에요 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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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를 이만한 가죽매트를 들고 다녀 약간 차박용 에어매트 시급하다 이거 화장실 뷰 어때요? 오픈식 화장실이거든요 이렇게 서있으면 다 보여요 어제 저녁에 여기 있는데 위에 별복 아주 쓰레기 다 들고 가고 있거든요 저 괜히 오지랖이긴 한데 쓰레기 다 들고 가는지 안 들고 가는지 한번 방범대 출동 약간 괜히 가서 디스 이즈 인도네시아 컬처 어때요? 약간 멍청하게 한 바퀴 돌아봐야겠는데 이거 쓰레기 진짜 너무 많아 왜냐면 여기 구글 리뷰에 쓰레기 많다고 나와있어서 솔직히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올라가서 한번 봉투 챙겨서 쓰레기 한번 싹 죽고 오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와 그러기엔 진짜 엄두도 안날만큼 많아요 오바 맞는데 오바하면 어때 님들도 오바 좀 하셈 이렇게 놀다 가면은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감 그대로 그래서 한번 정차를 가겠습니다 어우 저기도 아주 쓰레기를 잘 가져가네요 합격 합격 여기 감시대상 음 아주 깔끔해 이쪽으로는 뷰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 잘했어 잘했어 어제 잘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만 주워도 진짜 아니 플라스틱이라도 줬자 딴 건 모르겠고 자 보고 보고 배우세요 노 트래시 노 트래시 이거 뭐야 플라스틱 무덤이야 여기 아 뭔데 여기 뭐 약속이라도 했나 아 근데 이거 밟아서 밟아서 조금 밟아서 조금 우리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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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진짜 많다 야 야 이 헬렁 헬렁 대단하다 너무 간지 아 대단하다 안 간다 아 얘가 이거 치고 가는게 너무 오케이 가방에 달아줄게 아 됐다 됐다 나 너무 신경쓰였어 저게 맞아 약간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는데 밑에 내려가는 길 너무 미끄러워 굿 나이스 바잇 바잇 오늘도 깨끗하게 치우고 갑니다 깨끗한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은 거는 다 치우고 이렇게 쓰레기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지금 약간 학교에서 온 거 같아요 선생님도 한 명 계신 거 같고 다들 쓰레기 잘 챙겨서 가네요 너무 예뻤다 언제 또 오나 여기 언니 진짜 너무 오길 잘한 거 같아요 이거 누구야 이씨 아직 8시 반도 안 됐어 아 진짜 너무 좋았다 어제 노을 지는 것도 좋았고 오늘 아침도 좋았고 진짜 다시는 못 해볼 경험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텐트랑 이런 매트만 들고 와도 솔직히 여기서는 캠핑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걸 안 들고 온 거를 좀 많이 후회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오히려 안 들고 오고 쓰레기를 이만큼이나 들고 올 수 없으니까 내려갈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뿌듯한 거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세보니까 한 7개국을 갔더라고요 이번 연도 정말 열심히 태어나서 정말 최고 열심히 여행을 다녔던 거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 3위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이 풍경도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 음식들 함께 나눈 얘기들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지금 저걸 메고 쪼리를 신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더 느려 아 그래요? 와 어제랑 너무 다르죠 인스타 OR 현실 너무 다르죠 똑같이 찍어? 우리 연예인이야 여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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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오면 연예인 체험할 수 있어요 안녕 아낙따라 버킷리스트 성공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와 근데 진짜 진짜 미끄러워 이렇게 세 발 써야 되거든요 이쯤 되면 또 생각나는 본용 오케이 햄누 아찔하다 어제 올라올 땐 몰랐지 드리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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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앤 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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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학생들이 수박도 들고 오고 하산길에 수박 아껴뒀다 먹고 음 아주 야무지구만 착하다 너무 착하다 응 땀 부서졌나 와 다 왔다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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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아 너뛰히사리 누띠사리 먹어 thinner 야 너무 좋아 어마이낙 어마이갓 ti에이 와 죽겠다 제가 저기다가 버리면 된대 빨리 가서 씻고 싶어 엄마 대박 I'm so happy Thank you 드리마카시 저희가 숙소가 지금 예약해놓은 데가 체크인이 2시여서 2시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이드님 오피스에 와서 잠깐 쉬고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잭푸르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잭푸를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기에 잭푸르 엄청 큰 나무 있는데 따서 주신 거예요 너무 좋아 아니 잭푸르 처음이죠? 네 어떻게 냄새 한번 맡아봐요 냄새는 솔직히 별로인 난 처음에 진짜 별로였거든 잘 익었다 맛있게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어 아까 바나나 나와 안아 안아 애나 왜 나 앤 나 쩝 먹으면은 밥맛 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응 기다린다는 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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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배unter 받וצä 일반wać가려다 나 운다 ㅋㅋ 울어 엠 Yongって 울어 하.. 갠벅이가.. 뭐야? 약간 코 찡해가지고 지금..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보지 마 눈 마주치지 마 눈 마주치지 말게 서로 서로 시선 안 마주치지 이게 뭐라고 뭔가.. 그냥.. 진짜 뭔가 너무 감사하다 깡 이마카시 와우 와 밥도 줍니다 맛있겠다 아 맞네? 어 이거 먹었던거 디저트로 파인애플 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깎아주셨어 이렇게 뭔가 진짜 가정집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언제 이렇게 먹어보겠어 아 쓰레기가 너무 많다 진짜 쓰레기 밭이야 밭 와 씨 너무하잖아 아.. You got my attention So you were saying Oh no I don't see the logic of things It's quite a lonely world that we're living in Oh baby, you are something special, I'm sure Everything makes total sense When you're next to me This is Bobo Corbin Samballon's most recently in the restaurant Sampai Beso What is it? Sampai Beso Bye bye Bery, Anna Bye bye Four, you have four Four choices? Yeah, four choices Why? Because you're One first? Yeah, your cabin is executive The type of executive Yeah, we have four rooms Oh, that's good It's a unique Oh, that's awesome Wow, that's so good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 can take a picture to the students You've got the room Yeah But I've got the room It's the room We also got the room Sure You can take the room 지금 진짜 진짜 아니 어제도 저희가 숙소에 왔는데 밥 시키면서 비어 시켰는데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다 팔렸구나 근데 롬복이 무슬림교 맞죠 무슬림교라서 술을 안 못 먹는 건가 그냥 그 교리의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대요 아 그쵸 그니까 술을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먹는 문화여서 이 섬에 술을 먹을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어제도 매점을 스낵을 사러 들렸을 때도 거기에 맥주가 없었어 그래서 까먹었어 처음에 딴 걸 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처음에는 우리가 내려가자마자 시원한 맥주를 먹자 그 기사님한테 우리 빨리 편의점에 내려달라 이래서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나 너무 충격 먹었어요 제가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편의점에 마트에 좀 컸잖아요 마트가 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없냐고 하니까 약간 노 이래가지고 여기서 왜 그걸 찾은 거야 어 약간 그런 눈빛이 여서 그래서 아 오케이 하고 나가서 가이드님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데를 가야 된다 해서 일단은 체크인을 하고 왔는데 숙소에 음식 배달해주는 거 메뉴판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리 영어를 내가 근데 내가 영어 못 읽나 싶을 정도로 계속 봤어요 이건 뭐지? 이게 술 아닐까요? 이러면서 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이 수많고 많은 메뉴 중에 정말 작은 무알콜 맥주도 없고 그냥 비어 자체가 없고 근데 웃긴게 토닝 워턴 있어 토닝 워턴 왜 있냐고 뭐랑 말아 먹을냐고 근데 지금 솔직히 비도 좀 없고 그래서 고생도 했고 언니 이제 마지막 날 여행 맞죠? 그래서 여기 또 하로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밤에 되면 진짜 선선하고 여기 날씨가 좋거든요 바베큐도 있어 심지어 고기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술이 없어 맥주 한 병 한 잔도 못 사 땡맥 한 잔도 다 그래서 나 정말 여행하면서 술을 못 사서 당황한 적은 진짜 처음이고 이런 문화를 겪게 돼서 직접적으로 겪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움 진짜 신기해 지금 너무 신기한 느낌이야 이 마을에 술이 없는 마을 너무 신기해 내가 왜 왜 맥주가 핫 왜 핫 이럴 일을 했잖아 와 맞네 심지어 술도 엄청 비싸 하나에 육십 및 바퀴이 오십 그러니까 오천 원 넘죠 이렇게 물가 저렴한 거 치고 진짜 비싼거죠 그리고 웃긴게 저희 한국 시골 가서 배민 검색하면 텅 이거 뜨잖아요 알죠 저 시골에는 뜨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랩 앱을 켜니까 여기 그랩이 없어요 여기 시골이어가지고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나와 말이 너무 상처받게 나와요 여기 숙소를 쳤거든요 와우 끝까지 가셨군요 검색 범위를 좁혀봅시다 아 그리고 어제 저희가 맥주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왜 맥주를 안팔고 식당에서 못먹냐고 물어보니까 길리는 또 다 먹거든요 같은 롬복인데 알고보니까 샘발론의 시장 맞죠 샘발론의 이제 그런 높은 분이 샘발론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못먹게 했대요 그래서 식당에서 팔긴 하나 공공장소고 산도 산에서도 약간 못먹게 하는 분위기라서 저희가 산에서도 먹을 수가 없었고 식당에서도 먹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팔지 않았다 근데 사서 먹는 거는 괜찮았다 와우 나 진짜 미쳤나봐 와우 미쳤어 언니 소원성취야 일몰보고 싶다더니 잠깐만 더 나가자 나가자 와우 노트북 가고있다 갑자기 하늘 봤는데 이렇게 돼있었어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뻐 진짜 언니 너무 예쁘다 나 깜짝 놀랐어 와 언니 그대로 있어 봐요 안나와 안나와 담기지가 않아 이게 와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 인도네시아인데 지금 패딩이 왔어요 지금 추워가지고 패딩입고 캠프파이어랑 오늘 가이드님이랑 민용 불러가지고 저희가 수리랑 간단하게 사기로 했습니다 와 이게 35? 그러면은 3300원 와 대박 와 진짜 대단하다 원래는 저희 내일 폭포까지 태워다 주시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두 분 내일 린자님 가신대요 2박 3일 동안 진짜 리스펙트 increase Я perfect 아 진짜 오 purposes 어 Państ IS 왠만 깜짝 놀랐는데 뭐 왜het 너 proportion 사랑해 정말? 왠지ettre 더 만수 넘어 우리 집에 오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오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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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도 좋은 시간 안녕 안녕 잘생겼네 안녕 오래오래 살아야돼 담배 좀 줄이고 키피터치 키피터치 아 나 다리 너무 아픈데 마사지 받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와 어제 진짜 며칠 못 잔 거 몰아서 엄청 잔 거 같아요 너무 개운하고 근데 진짜 근육통 미친 거 같아 다리를 못 쓰겠어요 지금 아 날씨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메뉴 4개 미쳤나요 이거 엄청 맛있고 유명한 커피래요 지금 저기로 올라가고 있겠지 이제 시작해 내 다리 오마이갓 여긴가?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폭포를 보러 왔어요 이거 원래 어제 왔어야 됐는데 어차피 우리 오늘 배 타러 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오늘 왔습니다 엄청 깊은데? 이거 이따 어떻게 올라오지? 큰일 났네 와 이거 오타나?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튜브만 있으면 거의 오타 슬라이드인데? 어 이거 왠지 그거 같아요 그 유튜브에서 나왔던 노 슬라이드? 노 노 아 재밌을 거 같은데 아 재밌을 거 같아 물 엄청 깨끗해 와 대박 아니 어떤 외국인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폭포에서 약간 이렇게 생긴데 워터 슬라이드를 타더라고요 이거 무너졌나봐 그렇네 잘랐다 이거 거의 톱으로 조심조심해 조심조심해 예이 하이 예이 예이 좋은데 다시 시작이야 이거 자 오우 얘들 아버지를 닮았구나 이전은 나 종아리네 아 아 아니 저희 몰랐는데 왠지 아까 저기 밑에서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쎄 해가지고 방금 쳐보니까 저희가 본 거는 작은 폭포였고 여기 메인 폭포가 하나 있어요 진짜 멋있는 거 제일 크고 여기 유명한 폭포인데 이거를 많이 보러 오는 곳인데 지금 얼굴 보이시나요? 이거 못 가 나 지금 죽을 거 같아 지금 너무 더워서 못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안 보고 가려고요 땀이 너무 언니 이거 봐 나 눈이 아파 땀이 나서 폭포를 안 봐도 되겠다 언니 우리가 폭포다 We are waterfall We are waterfall We are waterfall 저희는 갈까 말까 여기 서서 고민하다가 그냥 안 가려고요 오시는 분들은 꼭 이 유명한 걸 보도록 하세요 원숭이 원숭이 어 대박 어때 대박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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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네들 네들 조심해 하띠하띠 대박 너무 신기해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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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말이야 뭐야? 뭔데? 아! 그라운드 그라운드 언니 땅보고 땅보고 하이 할게 아니었어 노하이 노하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Why hi? 아 진짜요? 자고 심장 부여잡고 있어 아니 아까 달려도 근데 순간 언니가 진짜 눈물 틱났다니까 나 잘 자고 겁나 뛰었잖아 서로 되게 멀리갔다 엄청 민망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누드라 누드라 미안하다 나 너무 무서웠다 진짜로 아 너무 놀랐어 나 몽키 이렇게 가시 까이 부는 거 처음이야 아 진짜 놀라고 덥고 막 힘들고 막 아우 내 첫 원숭이의 안 좋은 추억이다 지금 짠 짠 아 근데 진짜 원숭이 보면 눈 마주치면 싸우지 않는 뜻이라는 거를 옛날에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일단 까먹었고 원숭이 진짜 처음 보고 그리고 나는 그 누들이 어떻게 보면 현지사람이니까 약간 인사하길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폭포 다시 보러 갔으면 원숭이 못 만날 뻔했네 폭포 포기하고 만나 원숭이 원숭이랑 맞짱 뜰 뻔한 썰 푼다 점프할까봐 너무 놀랬어 다다닥 다다닥 팍 난 그래서 내 머리에 팍 붙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애기 애기한테 붙을까봐 그럼 진짜 어떡해 대형사고야 그거 그거 진짜 사고예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 상상하기 싫다 와 앤들 상상력 풀거든 지금 끝까지 갔다 끝까지 갔다 지금 병원과 앰뷸런스가 있나? 그래서까지 갔다 지금 감염병까지 갔다 지금 원숭이 그거 알죠? 원숭이 두 장 개 웃기다 진짜 그만 앤 그만 그만 안 벌어지지 아 미치겠다 진짜 여기 여기는 방설 선착장이예요 여기서 이제 길리로 가고 발리로 가고 제일 큰 선착장입니다 트라마완 그냥 구입해? 그냥 그냥? 이런데서 사는거야? 너무 비싸요 이 시간 방설 오케이 2PM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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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드 버트 85 왜? 패스트 버트 85 오우 샤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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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봤어요? 패스트 버트 탄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스피드 버트 내밀면서 85짜리를 320을 달라 했어 어질어질합니다 하마타면 패스트랑 스피드랑 헷갈려서 속을 뻔했어 이제 여기 방설 선착장에서 이거 있다고 지금 갈아 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페이트 하우스에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 안돼 그럼 나 이거 혼자 못보고 가야 돼? 근데 나도 2시인데 어떡해? 내가 2시 우리 배달 탈 수 있냐 이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 너 내 2시꺼 토니 해줄게 이랬거든요 방금 아 더 이따 가요 알았어요 언니~~ 대구가서 만나요 꼭 만나야 돼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조심히 가요 너무 잘 가요 연락해 너무 잘 가 다행히 다행 맞나? 음식 조리도 안 들어갔대요 여기 약간 좀 그래 항상 음식 왜 안 나오지 물어보면 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다행히 물어보니까 음식 조리 시작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아이스티만 먹는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언니는 보트 타러 갔고 저도 이제 곧 보트 타러 갑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길리 트라워왕안이라는 곳으로 갈 거고 그럼 다음 영상은 길리에서 만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다음 영상은 길리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